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학 정원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학교평가 치르셨는데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어땠어요? 지금 채점해보고 결과가 있겠지만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첫 번째 모의고사잖아.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고 문풀을 해보고 같이 공부를 하고 첫 번째 치료진 모의고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잘 안 나왔을 거야. 머릿속에서 잘 안 끄집어 나오지. 배운긴 배웠는데 집에 와서 다시 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근데 시험장에서는 아까 시험장에서는 풀 때는 잘 안 떠올랐을 거예요. 이게 진짜 훈련이다. 머릿속에 있는데 끄집어내는 거. 끄집어내는 거. 이게 로딩 시간이죠. 로딩 시간. 근데 이게 버퍼링이 오래 걸린 딩딩딩딩 점이 띵띵띵띵 찍히고 있으면 시험 보면서 뭐였더라? 근데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경험을 한 거고 이거는 앞으로 많이 반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오늘 3월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나,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옆 사람, 친구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우리가 첫 번째 모의평가를 한 번 본 것 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내가 잘 못 봤어도 못 봤어도 아, 내가 그냥 모의고사 한 번 처음에 점검한 것 뿐이구나. 아, 내가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고 복습하고 내 걸로 좀 더 만들고 그리고 30분이라는 이 시간의 압박이 엄청난 거구나. 아,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반복하면 그거는 빨라져요. 19번, 20번 양적관계 중화반응. 그거 두 개 빼고는 18개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지금은 3월이야. 그리고 11월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선생님은 그 3월 점수는 정말 걱정을 안 하거든. 3월 점수는. 3월에 6등급, 7등급 받았던 학생들도 수능에서 1등급 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3월 점수는 절대 여러분들을 뭐 어느 대학을 간다 못 간다 이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3월 점수 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잘 본 사람들도 그거 갖고 어, 나 됐어. 아, 절대 하면 안 돼. 큰일 나. 못 본 사람들도 아, 이거 갖고 나는 대학에 못 간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이제 개념에서 배웠던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 문제를 푸는데 아직 시간을 못 줄이고 있구나. 아, 좀 더 열심히 해서 줄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갖고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3월은 그냥 첫 번째 점검한 것 뿐이야. 그치? 어, 선생님이랑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한번 풀어볼 건데 자기가 틀린 문제는 좀 더 집중해서 보시고 자, 맞은 문제도 혹시 뭐 선생님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을 가볼게요. 어, 1번은 할만했어. 그치? 맞지? 자, 탄소화합물이래. 이게 탄화수소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지. 탄화수소는 탄소수소로만 돼 있는 거 탄소화합물은 이제 산소까지 들어가도 더 많은 원소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근데 구성원조가 세 가지고 액성이 산성이래요. 그러면 탄화수소, 탄소수소로 돼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이어야 돼요. 이런 건 아니겠지. 그치? 이런 건 아닐 거고 자, 탄소화합물은 1, 4, 5가 남는데 액성이 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4번 아세트산을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봅시다. 자, 상평형 문제인데 어, 물만 내시다가 물만 내시다가 이제 에탄올로 바꾸셨죠. 근데 뭐 물질만 바뀐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 자, 액체와 기체의 평형을 얘기한 거지. 그래서 상평형인데 자, T2일 때부터 동적평형에 도달을 했대. 자, 그리고 그때 액체와 기체의 양이 자, 일정하대요. 아, X로 일정하대. 그치? 자, 그럼 동적평형의 정의는 멈춘 거야? 안 멈춘 거야? 어, 안 멈춘 거지. 안 멈춘 거야. 내부적으로는 정반응, 역반응이 다 있는 거지. 지금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되는 반응은 계속 똑같은 속도로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고 자, 그래서 이거 양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일정하게 유지될 거야. 어, 자, 근데 질문 하나 해볼까? 1이니? 1일까요? 어, 여기 속도가 아니라 양이죠. 그럼 얘는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양이잖아. 그러니까 동적평형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즉, 속도가 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게 동적평형이야. 양이 같은 게 아니고 어, 선생님, 그렇잖아요. 강의할 때 어, 1대 9여도 되고 9대 1여도 되고 5대 5도 된다. 양은. 근데 속도는 같아야 된다. 속도가 같은 걸 동적평형의 정의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T2일 때 이때부터 이제 동적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양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비교를 지금 기억에서 했는데 이거 액체인지, 기체인지 꼭 잘 봐야 된다. 액체인지, 기체인지. 자, 지금 밀폐된 진공용기에 밀폐된 진공용기에 액체 상태에탄호를 넣고 시작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기체 상태에탄호는 처음에 없었죠. 진공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액체의 양은 점점 줄다가 일정해졌을 거고 그 다음에 기체의 양은 늘다가 일정해졌을 거야.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기체의 양이니까 아, 얘는 늘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변화가 없겠다. 자, 그래서 A보단 B가 크겠구나. 자, 기억은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T1일 때야. 자, T1은 아직 동적평형 이전인 거지. 자, 동적평형 이전에 증발속도, 응축속도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요거 단서에 자, 단서 찾았어요. 단서 여기는 지금 단서까지 안 실어놨는데 자, 단서에 보면 온도일정 있죠. 자, 온도일정 밑줄. 쌤이 여러 번 한 거지. 자, 증발속도로 건드릴 수 있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누구밖에 없다고? 어, 온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니까 아, 증발속도는 변함이 없겠구나. 자, 지금 이건 Y축이 속도축일 거고요. 자, 속도축일 때는 증발속도는 온도만 보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증발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자, 증발속도는 변한 적이 없을 거고 자, 응축속도는 이제 기체가 액체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진공에서 시작했으니까 기체가 없잖아. 그래서 응축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었을 거고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늘다가 같아지면 이제 동적평형에 도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응축속도하고 증발속도가 같아지는 이 시점부터가 자, 동적평형에 도달하는 시점이고요. 자, T2겠지 문제에서 그치? 자, 그럼 T1에서는 뭐 이전 시점이니까 그럼 T1에서는 다 누가 크다? 어, 증발속도가 더 큰 거야. 동적평형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증발속도가 더 크고 응축속도가 더 작으니 분모가 더 크니까 자, 1보다 작다 니은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된 거고 T2 이후부터는 다 같겠지. 그치? 어 자, 그 다음에 T3일 때 이제 골고루 다 물어보신 거야 지금 속도를 비교할 수 있냐 양을 비교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T3일 때 자, 이것들의 양 B죠 자, 근데 X라고 해놨거든 이게 동적평형 1대 X야 그럼 그 이후로는 얘도 양이 안 변하고 얘도 양이 안 변하니까 이 비율도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X보다 큰 게 아니라 그냥 X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는데 근데 이 X값 자체가 1보다 1일까요? 요거? 요 값이? 어 1이어도 되고 1보다 크기도 되고 1보다 작아도 된다고 그건 상관이 없다 그랬지 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면 이거하고 비교하세요 자 양이면 있잖아 이게 양 지금 몰수 몰수 단위로 양을 준 거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그래프가 자, 지금 기체 기체하고 액체하고 두 개를 보면 두 기체하고 두 개 보면 자, 증발 속도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했어요 그죠? 근데 액체 양은 감소하다가 요렇게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야 응? 이게 액체 이게 액체 근데 기체는 에탈룸 기체는 늘다가 동초평에 도달한 순간부터는 더 이상 변하지 않겠지 근데 이 높이 자체는 이게 일정하게 유지만 되면 되는 거지 이 높이 자체는 같아도 되고 어 물이 적어도 되고 액체가 물이 된다 자, 액체가 적어도 되고 액체가 많아도 되고 그건 상관없다고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도 되는 거고 아니면 물론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액체가 감소하다가 요렇게 요기에서 일정하고 그 다음에 기체 처음에 없었으니까 요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해도 이것도 동초평형인 거야 이것도 동초평형인 거야 이거 액체고 이게 액체고 자, 액체는 처음에 넣고 시작한 거니까 그 다음에 기체는 처음에 없었으니까 늘어나다가 일정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최종 높이는 달라도 된다고요 언제? 양일 때 이게 양일 때 그러니까 저 X값은 저 X값은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속도비면 속도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과 속도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동초평형은 속도를 갖고 정의한 거지 액체와 기체의 양이 같아진 시점부터가 동초평형이 아닌 거야 일정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일정한 값은 달라도 상관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이니까 자, 2번의 정답은 3번 하면 되겠고